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행세질을 했던 전과사범 이재명 이재명이가 드디어 유창은 판사가 인정한 위중교사 혐의 결국 기소가 된 이재명 유창은 판사의 그 인정 이재명 상황 대반전 한마디로 총선 전에 태풍의 눈으로 굽부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법조계의 예측 어떤 소식이겠습니까? 그만큼 유창은 판사가 개딸들에게 겁먹고 당시에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중교사와 관련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 법조계가 민주당의 이재명 외통수에 제대로 걸렸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중교사 혐의로 또다시 기소됐습니다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지 나흘 만 당시 검찰은 백현동 사건을 대장동 사건에 병합을 요청한 반면 이번에는 병합을 신청하지 않아 주목이 됐습니다 백현동 사건과 달리 위중교사 혐의는 별도 기소 내년 총선 전 이재명 잡으려는 검찰의 포속 태풍의 눈으로 굽부상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는 16일 오전 이재명 대표를 위중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병합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장동, 위례, 백현동 개발비리 등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위중의 전체가 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이미 무죄 판결, 확정되어 종결된 사건에서 파생된 별도의 범죄 혐의라며 정범인 김 모 씨와 함께 공소, 제기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기존 재판에 병합 신청하지 않고 별도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결국은 유창은 판사가 영장을 기각을 하면서 위중교사 혐의가 소명이 됐다라며 유창은 판사가 발뺌을 하지 않았나라며 그러나 되돌아보면 유창은 판사가 이는 다른 그 어떤 죄목보다도 매우 중요한 죄 항목이므로 인정이 된다라고 한 것은 검찰에게 이것부터 수사의 속도를 높이라고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며 유창은 판사는 영장 기각으로 빠져나갔지만 위중교사 혐의 인정이라는 반전의 여지를 남긴 이후에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속도를 내셨으며 결국 이재명 당 대표가 위중교사 혐의로 또다시 기소가 되는 상황 대반전의 상황이 됐으며 이후 이재명 당 대표와 관련된 이 위중교사 사건은 총선 전 검찰이 어떻게든 결과를 낼 예정이어서 폭풍의 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비리 의혹을 대장동 재판에 병합을 신청한 이유를 밝힌 것과 대비가 되는 이번 사건 당시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면서 두 사건 모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발생한 범죄라는 점 개발업자 브로커에게 개발 이익을 몰아주는 유사한 범행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 피고인들이 동일하다라는 부분 등을 고려해 병합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당시 검찰이 위중교사 위혁 대신 백현동 비리 의혹을 먼저 기소한 이유에 대해 법적위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법원의 영장 심사에서 혐의가 서명됐다고 유창근 판사는 판단한 이후에 위중교사 위혁을 가장 먼저 기소할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검찰이 백현동 위혁만 떼서 먼저 기소한 것을 두고 위중교사 위혁을 가장 먼저 기소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검찰이 백현동 위혁만 기소한 것을 두고 위중교사 혐의 병합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묘수 즉 법조계에서는 백현동과 병합하지 않고 유창근 판사가 인정을 한 이 위중교사 혐의 병합 리스크에서 교묘하게 빼내기 위한 검찰의 빛나는 묘수라는 게 법조계의 주장입니다 백현동을 대장동에 병합 신청한 검찰의 묘수는 이재명을 잡으려는 성동격서 전술이다라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백현동 개발 사건은 약 10년 전 일로 사건 자체가 복잡한 구조로 얽혀있기 때문에 1심에만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을 기소하면서 앞서 재판에 넘겨진 우일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병합을 신청해 장기 재판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반해 위중교사 혐의는 빠른 시간 내에 유죄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내년 총선 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중교사 수사를 마무리 짓기 위한 포속이라고 법조계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중교사 혐의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중이던 지난 2018년 12월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위중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2018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이재명 대표로부터 수차례 연락을 받은 김 씨는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증언을 했고 이재명 대표는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도 확정이 됐습니다 지난 8월 백현동과 관련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직접 전화를 한 통화 내용이 그대로 녹음되어 있는 해당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지난 9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증거인렬의 가능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이 혐의를 포함시킨 것이었습니다 유창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중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서명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영장 기각 후 사건 구조가 단순한 위중교사 혐의를 먼저 기소해 신속한 결론을 검찰이 내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예상과 달리 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먼저 기소했고 나흘 만에 위중교사 혐의는 따로 때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이번 이재명 대표 기소는 이번 정건드로 네 번째입니다 앞서 검찰은 대선 후보 시절 호위사실 공표 의혹 대장동 위례 특혜 개발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검찰이 위중교사 혐의를 따로 떼어 기소한 이유를 밝힌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감싸는 듯한 법원을 향해 던진 메시지의 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 위중교사를 다른 재판과 병합하지 말라라는 강력한 메시지 보내 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 위혹을 대장동 재판에 병합을 요청하면서 두 사건이 성남시장 재직 시 발생한 범죄라고 못을 박은 반면 위중교사 혐의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중에 발생한 범행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중교사 혐의는 대장동, 위례 신더시, 백현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위중을 한 김진성 씨 함께 기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역시 대장동 사건에 병합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건의 성격이나 구조가 비슷할 때 병합을 하는 것이지 피고인이 같다고 해서 병합할 수 없다는 점을 검찰은 강조한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사건의 구조와 동일 인물이 비슷한 백현동 사건을 대장동 재판에 병합을 요청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재명의 위중교사 혐의는 절대로 다른 재판과 병합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이재명 대표와 법원에 던진 것입니다 이로써 검찰은 내년 4월 총선 전 이재명 대표의 위중교사 사건을 끝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으며 이는 앞으로 민주당 최대의 악재로 폭풍의 눈이 될 전망입니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 위협에 이어 위중교사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함으로써 지난달 구속영장에 적시된 3가지 혐의 중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구속영장 기각 이후 재청구 여부에 관심이 모였지만 검찰은 재청구 대신 쪼개기 기소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재이성대 별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는 향후 역대급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총선을 앞둔 최악의 상태는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창은 판사가 인정한 이재명의 위중교사 결국 기소가 된 이 상황은 어찌 보면 유창은 판사의 선택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신속하게 이재명 대표의 수족을 딱 묶은 대반전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어찌 보면 유창은 판사가 개딜들 때문에 무서워서 기각을 시켰지만 위중교사 이게 얼마나 이게 뭐 다른 백현동, 대장동보다도 이 위중교사는 어마어마한 거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